네, can I have you? 네, can you take, can you wait 10 minutes? 영어 잘하시네요 영어 잘하시네요 발음만 좀 해 내용이 없어, 내용이 반죽은 아침에 오셔서 해 오신 거예요? 하신 거예요? 저희가 반죽을 여기서 직접 다 하고요 아침에 제가 좀 나와가지고 반죽을 좀 준비를 해놨어요 오늘 아침에 하신 거구나 네,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네, 네네 네네 네, 네네 이제 시작하네요 10분 기다려주세요 예쁘게 만들어져야 될 텐데 예쁘게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래도 오픈하자마자 손님이 많이 오시네요 아직은 뭐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뭐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코코넛이랑 소금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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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네네 네네 피자 소스를 넣은 후에 색깔이 좀 다르네 이거는 코코넛 호떡인데요 기존의 호떡에 비해서 설탕 함량이 적고 나머지 분량을 코코넛 과육을 넣은 거예요 오오 그래서 설탕 함량은 적지만 맛이 좀 풍부하고 땡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납떡을 가져올게요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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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장사하시기 전에 뭐 하신 거예요? 저요? 약국을 오랫동안 운영했어요 약국이요? 약 사셨어요? 지금도 약사고 약국을 운영하진 않지만 뭐 네 코코넛 응 응 그리고 너는 어떨까요? 사장님 근데 왜 약사는 하시다가 왜 안 하시고? 아 제가 약국을 한 이십 이삼 년 정도 했는데 그 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완전 새로운 일인데요? 네 예전부터 나이가 한 90 뭐 이렇게 돼도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약사 아닌가요? 하지만 이게 좀 새로운 지식을 또 계속해서 습득을 해야되고 업무 자체가 네 너무 많은 나이일 때는 좀 하기가 위험할 수도 있어서 네 저는 이렇게 요식업을 해서 많은 영향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약국은 어디서 하셨었어요? 저요? 약국은 제가 강남구 신사동에서 한 제가 2000년도부터 19년도까지 했고 그전에 다른 데서 약국을 한 1년 2년 정도 했었거든요 총 2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은 게 어떤지 좀 궁금해가지고 요식업에 하얀 하얀 어떻게 되실까요? 코코넛 어때? 예 이어 괜찮아요 근데 제가 신어로 설탕 아 아 아 너 싶어요? 네 근데 이것도 呀 너무 properly 여러분 먼저 코코넛으로 해야 할까? 앗 야 så 수 오세요. 오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내일 갈 겁니다. 고고소로부터. 맛있대요? 네, 맛있대요. 맛없다고 하겠어요. 그냥 저의 위안이겠죠. 원래 한 번씩 체크하세요, 저렇게? 원래 한 번씩 체크하세요?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꼭 물어봐요. 그래야 우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좀 설명해줄 수도 있고 대중하고 맞출 수 있는 포인트가, 접점 포인트가 뭔지도 좀 제가 좀 체크해보고 싶기도 하고 해가지고 자주 물어보는 편이에요 강남에서 개인 약국이었으면 돈도 많이 버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또 그만큼 유지비도 많이 들고요 제가 처음에 약국을 오픈했을 때 한동안 좀 많이 고전을 했어요 의약분업이 시작되면서 제가 약국을 옮겼는데 그때는 상황이 약간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처방전 위주의 약국을 그때 이제 막 시작하길 때 저는 좀 약간 제 나름대로의 스타일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한동안 고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반적인 노멀한 처방전도 있고 하는 약국을 하면서 조금 운영이 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그럴 때는 바쁘면 그만큼 유지비용이 더 많이 나가니까 사람도 많이 고용해야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엉브가 안에 있는 흙이 protesters 그리고 이 식당에서는 외국인분들은 어떤 옷떡이 제일 많이 나가요? 보통은 그냥 제가 이제 제목을 전통 꿀오떡이라고 써 놔가지고 외국 사람들은 여기 한국적인 걸 더 수습하고 싶으니까 전통 꿀오떡이 제일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오 thank you per coming enjoy it 장수도 많고 메뉴도 많은데 왜 하필 광장 시장에서 호떡집을 하실 생각하시는 거예요? 아 제가 약국을 그만두고서 약간 좀 우울증 아닌 우울증처럼 되어있을 때 아 나는 뭘 해도 안 되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주위 아시는 분이 호떡을 해서 성공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른 어려운 분을 좀 도와주는 걸 보고 저도 좀 같이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해서 뭐가 잘 안되면 남들을 도와주는 일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저도 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좀 더 잘 디벨롭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근데 약간 광장시장 오신 거예요? 광장시장이 시장 중에 제일 크다는 걸 저희 남편이 얘기해줬고 제가 이제 견학을 처음에 와보니까 외국인이 한 반 정도, 고객들의 반 정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뭔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한 1년 정도 계속 오면서 시장도 좀 확인을 하고 뭐 그러다가 지금 이 자리가 조금 위치는 좋지 않아도 내가 좀 꾸준하게 키워나갈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하면서 또 다른 기회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매장도 오픈하게 된 거예요 약대 졸업하셨었겠네요? 저는 약대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어요 개인 약국은 꾸준히 운영을 했었고 또 공황식품도 지금도 개발해가지고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좋은 데 잘 안 팔리더라고요 외국에 살다 오신 적 있으세요? 아니에요 서양을 동경했지만 살아본 적은 없어요 There is no cold 그래서 주문이 막 와야 되는데 아 짜증나요 아 참 이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 드셔보세요 저희 호떡은 좀 특이해요 좀 덜 달아요 카메라 놓고 들어보세요 저도 하나 먹고 사장님도 한 번씩 호떡 만드신 거 드세요? 그럼요 제가 거의 매일 테스트하면서 먹죠 이렇게 장사하신다고 하셨을 때 남편분께서는 어떠셨어요? 저희 남편은 제가 좀 특이한 인간이라는 걸 미리 알아채고 사실은 진작부터 약국을 그만두라고 했었는데 저도 이게 새로운 뭔가 변화를 주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애정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어려움도 견디기가 좀 힘들었고 약국에 오시는 분들의 그런 고객들의 어떤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제가 해주는 게 좀 짜증났고요 그런데도 잘해야 되니까 그게 늘 약간 먼지가 쌓이듯이 하나하나씩 계속 쌓여가지고 약살하는 일을 되게 좋아하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저 개인적으로 불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뭔가 주관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업무 자체가 다른 사람의 일들을 좀 더블체크하는 정도니까 뭔가 나의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능력이 발휘되지가 않아서 그게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나 쪽에는 근데 음식점은 내가 뭔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쭉 버티면 언젠가 누군가가 알아주겠지 하는 그런 뚝심이 발휘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지금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즐겁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때가 올기를 저 팀 너무 너무 Tot caviar 제가 엄청 예 installed Lord 여러분 이건 뭐예요? 나이키? 아니 이거 양말을 좀 팔아볼려고 했는데 선물로 하나씩 주려고 아 팔아보시려고 했는데 안 팔려서요? 아니 여기 집중할 수가 없어가지고 트라이디스 거의 막 열광을 해요 외국인들이 여기도 요새는 더워서 생각보다는 잘 안 드시는 거예요 여기는 저희가 시작한지 한 한 달 정도 돼가지고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 시기예요 한국 문화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 되게 하면서도 되게 재밌어요 핸드폰 주시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엔 뭐 아직은 그래도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여기를 지금 저것만 해도 될까 아니면 좀 다른 걸 좀 얹어야 되나 알아가지고 예주는 약국 하실 때보다는 행복하세요? 그때도 뭐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아요 네 다만 지금은 좀 더 제가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더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밖의 시장은 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 되게 좀 많아졌네요 이제 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요 음 저희도 아마 열두시쯤 되면 좀 바빠지기 시작할 거 같아요 네 저 원래 이제 한 매장을 한 다섯 개 정도 해보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좀 바꿔가지고 그거는 제가 해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고 이 매장이 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게 처음에는 뭐 체인점이나 가맹점 같은 걸 좀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이 매장을 운영하는 걸 더 최근에 매장의 목표가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실패가 이제 좀 두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처음에는 한 1, 2년 전에 이런 일을 뛰어들 때는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있는 약간 백업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좀 더 이 일에서 승부를 보고 싶어 가지고 여기에 좀 더 매진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되게 젊은 나이시잖아요 어 그렇지만 실패하기에는 아직은 젊은 나이는 아니에요 실패하기에는 좀 늦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지금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매실을 기해서 지금 뭐 뿌리가 잘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니까 되게 적성에도 맞고 되게 보람차고 또 누군가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또 공유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막 절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일을 해보라고 시작해보라고 권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되게 즐겁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 좀 다만 아직은 꽃을 피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또 뭐 저희 이제 쿠팡이나 배민 호기 같은 거 보면서 또 다시 또 힘을 내기도 하고 저희 호떡집에 옥시탐탐에 두 번 세 번씩 오신 분들 또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또 재밌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하고 점점 점 이게 하나의 점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그림을 그렸을 때 완성된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의 무더위를 이기고 있어요